캐들락 캐들락 cts cts 2011년식 2011년식 차량 하이브리드 파워캡 30패럿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고객님은 예전 차량에 10대 이상 작업한 경험이 있으시고 장착하자마자의 효과를 확실히 느끼신 분이라 이번 차량 새로 구입한 차량에도 한 대를 더 추가해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 하이브리드 파워캡은 장착하자마자 사운드 소리가 커지는 것은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디테일해지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엔진 시동도 순정상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고 액셀도 부드러워지며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져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들락 캐들락 cts 2011년식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